어 근데 보고 있었는데 이거 챕터마다 녹화하려고 신규 맵 소개하는 겸 말이야 아 나 그거 샷건만 쓰면 진리인데 아까 스프링캔 누가 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천천히 갑시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자 천천히 움직이구요 아 한분 잠수죠 뭐 거기있지 뭐 딸따리시러 갔겠죠 아 저런 다시 돌아온거 같은데 자 개머리판 씨바마 개샥 나 좀 그만 맞춰 제발 좀 오이씨 니 뒤에 바로 있었디 사람 떨어지는 소리 들리던데 아아 땡큐 어디야 어 어 아 헌터 펠프 그 그 경..경찰봉도 있네 저게 근데 스즈맛은 사거리 제일 짧다구 존나 약해 약해 보인다 아니 데미시는 다 똑같애 근데 사거리가 진짜 작다 내가 해보니까 공속도 빠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없어 맥그넘 권총 아 필요없어 원래 맥그넘 빠돌이긴 한데 필요 지금은 필요없어 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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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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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자르고 씨바색 니 어디 레이더 어디지 레이저 어디 여기 레이저 어 어 아 누가 흔들었어 내가 건너면 빨리 빨리 자 자 웨이브 구간일 때는 한번 써야되네 자 조심해 샷거리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총 자 내가 니 뒤를 니 옆을 봐준다 아니 니 이쪽에 담놈고 온 좀비들 다 죽여주고 있다 또 담놈고 온다 저게 자 쟤가 맡아주고 있네 어 쟤가 어 무기고 탑시다 무기고 탑시다 어 무기고다 보자 오늘은 M16 키트 내 먹을게 M60 좋긴 좋은데 어 자 이걸 바 무기 바꾸시면 밖에 레이저 그 설정하시구요 매그넘 원정은 필요없고 솔직히 카타나 종류면 괜찮은데 카타나도 없네 내가 카타나 휘두룩을 존나 좋아했어 옛날에 맨날 30발짜리 저격을 찾지 말고 그냥 하십시다 제발 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정문으로 가자 저기 샷건 자 아데란린 파이프 좋았어 어 저 아데란린인데 아니 여기여기여기여기 먹었네 아 여깄대 먹었네 아 여깄대 여기여기 하나 있다 여깃쪽으로 내 쪽 보이나 나 안 보인다 내가 한번 던져라 그냥 나한테 패스하고 이렇게 주면 되잖아 어 자 자 총알 채우고 어 자 왠만해서 먼저 갈려고 하지말고 천천히 다같이 동시에 움직입시다 올라가야돼 워 뭐야 앉아야되나 아니 자꾸 니 어디 갔노 2층 올라갔나 응 웨이브 웨이브 자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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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소 올라오거든 내 뒤쪽 봐줘 오케이 야 옆에서 온다 옆에서 온다 자 덤벼 다리 잘리고 배땡이 다 뚫리고 이씨 대가리 존나 빠 그냥 아주 그냥 마이 개새끼가 어 어 어 내꺼다 이거 아우씨 탈다림 거미야 이거 이거 별로 안쎄잖아 스플레쉬 이거 야 빠따 스플레쉬 별로 없제 스플레쉬 그런건 아니다 그냥 범위 그냥 근저부에 다 범위랑 공소 그다 대위를 쎄꺼 같으니까 빠따 범위 그렇게 안크제 빠따는 어근이 좀 크긴 한데 개인적으로 독기가 제일 좋다 대표가 대표 몬스리 쓰는 근저부에 보면 다 이거잖아 헌터 자 어떤 새끼가 날 때리고 있었죠 자 제발 좀 아군 킬 좀 하지 맙시다 어 팍 씨바마 개새끼야 이따 뭔데 탈출하는거 어 아니다 헬기 불렀다 아 요기 이동하는거 헬기 불렀어 어 이동이야 자 조키옵니다 조키옵니다 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직 아 풀렀네 아 풀렀네 아 풀렀네 아 저 멀리 떨어져있지 말고 난 웬만해선 붙어있는게 좋을거 같은데 델꼬 갈라고 야야 뭐하노 델꼬 가라고 추라이 보이 어 난 여기서 앉아서 칼질 이쪽에 이쪽에 입구쪽 내 입구쪽 이 쪽에 위에서 온 놈들이 있네 어 자 이거 끄.. 이거 설마 끝없는 웨이브 나이겠지 여기 탄알을 채우는거 없나? 근처에 다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이쪽으로 재킷소리 들리제? 그래 시발 어두워 그래 나 이렇게 세려주니까 뭔가 좀 어머 좀 자키 죽었나? 그러니까 다같이 오라고 할 때 다같이 와야지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자 시로짱 미칠 소리 들린거 같은데 여기 탄약 채우는건가? 아 오 아닌데 어 엠포 그렇네 자 웨이브다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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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들 존나 갑자기 온다 어어어 더러워 저 시발 히더리스크 저 시발 히더리스크 아 난 레이저 포인트를 버려야된다 지금 어쩔수 없다 탄약이 없다 아직까지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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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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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따는 별로 나한테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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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으흥 으흥 자 으흥 아 아 손 들기 위안 나올까 아 아 팔퍼뽑도 한번 던질까?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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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 말이에요 쏘지 마요 흐흫 흐흫 너무 앞장섰는데 저사람 뒤로나 짐 볼게 개새끼 어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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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찾아두심 아 뭐야 지금 위층에서 오는거 같은데 정면 으씨 어디있노 아 그쪽에 있었나 나 니 위치 2층으로 올라간줄 알았네 아이쒸 방파동물질 와아 꿈에도 그리던 탄약을 먹었다 머드맨같은데 이거 검 칼이 안보이노 네 지현 이제 칼이 안보여 그래도 휘둘수 있잖아 자 안보여서 말야 스모커 스모커랑 스모커랑 차를 재주시면 됩니다 잡히면 아이씨 뒤좀 봐주세요 안녕 좀 거리서 떨어져서 좀 사격을 해야겠굴 여기 옆에서 온다 아이씨 자아 안오제 멈췄제 어 한명 오네 오오 오오오오 다행이다 하하하 파이프 파이퍼 피 따르나? 이거 체르노빌인갑네 맞지 해폭탄 한번 떨어뜨리는 곳인갑네 아 소장 소장 러시아 아 그럼 체르노빌이네 여기 대략 그렇지 야 여기 소장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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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 아 그 웨이브 떄문에 Supply 아 얍 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한번 자 야갓길까 야야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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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까 그 들은 궁극장에 좀 취해달라그래라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어디에 어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무항웨이버같은데 무항웨이버같은데 마더팍크 스모커 스모커 무항웨이버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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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선은 제가 혼자 상대하고 있다 무항웨이버같은데 저거고요 무항웨이버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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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어 나 지금 피 없이 산다 못 가있다 아니 쩐지지 말고 저거 구하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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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? 아 뭐하면 안돼 이거 뭐하노 얘 이뻔야 지금 뭐 이거 복잡해 이씨 아주 그냥 영어로만 다 돼있고 야 뒤 뒤 뒤 뒤 존나 온다 아 씨발 어디 아 나 갇혔어 지금 빨리 구해라 저거 아니 니 한번 던져 어 교도소환으로 들어가야되나 조심해라 내 기억상에 탱크하니깐 문 열고 탱크하니깐 요거 요거 아닌데 밸 어딨어 저건가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제 어 갑자기 아 씨발 빨리가라 아 피어빵마리야 아아 껐나 껐나 어 껏다 방금 여긴 껏다 빨리 들어가라 내가 몸빵되고 있을게 빨리 들어가 내가 몸빵되고 있을게 빨리 들어가 내가 몸빵되고 있을게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뭐 이까 2인 2주 해야되데 2인 2주 안하고 그냥 다 그냥 게으러쟎아 한 명은 문 앞에 있고 한 명은 저거 구하러 가고 있고 두 명은 센터에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움직이도록 같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구할수있고 하는데 너무 베이비 너무 복잡하다 그래 좀비들이 너무 세다 너무 많다 그리고 쓸데없이 치료한번하고 저거쓰고 도끼 그거 그 뭐지 그거 만료되어서 그래 수 수 그 포거스가 수리막히다가 포거스가 부합음 어 놀래라 아 놀래라 아우씨 바닥에 비오는거 봐라 하수가 터졌나본데 야 웨이브다 백 백 백 백 백 백 아 누가 또 불씨폈어 아 아 노인네 태우면 안돼 내가 그래서 맞지않고 백하라고 아 아 아 아 나 밖에 안받았어 여기 사격장이잖아 사격장이 왜 그렇지 뭐 그런갑네 테르노미라이가 저 또 누가 또 한명 맨 앞장선거 같은데 안보여 안보여 하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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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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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파능 씨 물질 벗어 여기여기 오 부모 죽였어 오 시발 떨어질 뻔했다 자 아 아데랄 알림 주사기 п 웨이브 웨이브 자 장전중 자 장전중 자 야 나는 지금 니가 안보인다 나는 지금 니 닉네임 보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중이다 시간 거리 좀만 멀어지면 바로 니 닉네임이 안보인다 자 여기 연구할려 폭팍탄 조키온다 조키 야 방에 다졌나 다도와요 다도와요 외부 시작됐는데 야 옆에서 야 옆에서 뒤방 뚫어놨는데 이거 누가 쫄났어 야 스피드 피 자 기념파싹 웨이브 아닌가? 괜히 터뜨렸네 아이템좀 찾아보자 페인필드 하나 찾고 천천히 그좀 놔둬 아이템 지금 둘러보긴중이라서 키트 내일 먹을까? 아니다 쟤 쟤 먹어라 쟤 쟤 쟤 아 쟤 가슴팍이네 야 포팍탄 자기 자신도 데미지입네 어 쟤 키사라기 먹었다 키트 없는사람이 이쪽인가? 자 헌터 아이씨 놀래라 잠깐만 천천히 가도 지금 아직 못따라오고 있는거 같은데 근데 저 전마가 지금 2인인줄아보자 민트가 그래도 전마가 괜히 뭐 있어 나로 너무 많이 맞춘다는거지 문제는 이거는 어쩔수 없지만 저 쟤 키 아 시바 미쳤는데 시바 서랄 안되네 만약에 니가 미친 거짓까지 못쏜다고 그냥 쏘면서 쏘라고 근데 문제는 쏘면 폭발단도 니들고 니까지 데미지입니다 차자한테 잡히는거 말고는 데미지않다는거 폭발단도 아 경찰 진짜 짱나네 저거 스피터 누가 터뜨렸습니까 웨이브같은데 웨이브맞나 아 잠깐 웨이브 웨이브 맞긴한데 아 미쳤어 아 진짜 짱 위에있어 없나본데 타냉합 타냐 없으면 타냉한번 채워 가자 난 턴 있다 하쟤 시. 보이 길이 어디에 이거 여기 시. 보이 길이 어디에 이거 탑 탱크 탱크아의가 저기에 시체에 탱크 왜요기 죽어 있지 쟤까봐 찾어있다 근처에 여우 헌터랑 쫓기 에헤에헤앤 사필이면 아 아 맞다 나 썼다 방금 전에 아 쟤 좀 앞장서지말라고 해야겠다 침통장 빨아야겠다 야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니 한번 다운됐나 아 이제 써야되나 진통제 오 쏘리 맨 어이 씨발 연구? 복팔탄 암호 아 여기 아까 보니까 존나 어려 보이던데 어 여긴 무조건 뭉쳐야되데 도끼가 필수적인 장소인거 같은데 여기 아 여긴 무조건 뭐 안 갔다 끌려야겠다 아 야 쫄낱맞다 여 니갔노 2층에 있나? 아 귀엽다 야네 뒤에서 논다 근데 문제는 컴퓨터를 켜야 방어를 할 수 있는거 아이가? 아 그래? 찾아 아 누구야 누구야 피 좀 채워야돼 피 좀 채울게 누가 땡겨 아 얘가 땡겨 어 오케이 아씨 백을 하려고 해도 백을 못하겠다 야 아 이쪽 가서 좀 도와줘요 이쪽에서 좀 도와줘요 여기 좀 헬프요 아 파인병도 없다 나 지금 파인병 던지고 뒤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어 던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아 나까지 맞잖아 이러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전문가에서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려야돼요 빨리 구해요 빨리 구해요 빨리 구해요 빨리 구해요 아 내가 그전에 내가 죽게 생겼네 진짜 앞에 와서 누가 좀 몸빵해봐요 아아나 팀워크가 두 명만 맞고 이거 뭐야 나머지 두 명은 왜 이렇게 한 번 아니 얘는 얘가 얘가 지금 좀 문제야 얘가 내 무기였노 아 아 아 얘가 딱하다 저거 빨리 살려야 지금 저거 빨리 살려야 지금 내 무기 어디였노 칼 아 아 더럽게 몰려온다 진짜 이씨 이거 어떻게 이거 그 다음 뭐 그 다음 어떻게 해야되노 자 들어가요 자 들어갑시다 도와달라고 지금 몇번 외쳤는데 전혀 안 도와주네 내가 그 애들이 상한 파움을 몰라갖고 내가 막 지도해줘야 했는데 한번씩 민트가 센스니즈도 그 몇명 다운된 상태에서 누구부터 구해야될지 모르니까 애들이 아 이거 진짜 멘탈이 갑자기 존나 깨